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담양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5계리 개동 3거리에서 개동마을 앞 개동길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담양읍 소재지에서 무정면으로 가는 무정로에 도로에서 5계리 노타리에서 지금 보시는 5계 개동 3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면 타이아 금호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왼쪽에 개동마을 앞쪽 개동길의 전면이 약 25m 정도 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 여러분께서 이곳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한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펜스 쳐져 있는 분이 국어가 되겠고 지금 봄철에 지금 우포가 깔려 있는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타오념 부분이 중심부가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청색 부분은 국어, 폐국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폐국어 국유지 부주 위치가 되겠고 현재는 도랑으로서 폐국어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에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로터리에서 금호타이어 계동길, 계동마을 깜박거리는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동 3거리 타이어 금호상사의 지금 정경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계동길에 그러한 도로의 모습 2차선 도로 무정면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담양업에서 무정면간, 무정로와 계동길의 계동 3거리, 타이어 프로 전문점과 구정건설을 지나서 우편의 계동길에 접해져 있는 한필지로 구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동마을의 그러한 정경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가축사육 제안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바로 마을 방송 학성기탑이 있는 건물이 되겠고 이 건물 옆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정경도를 지금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스에 전면이 약 25m 정도 접해져 있는 그러한 한필지로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고 지금 봄철에 풀이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구지포를 씌워놓은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는 각종 유실수들이 약간의 식재되어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409평 지목은 전파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토지 옆에 있는 폐구거 구규지의 그러한 부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계동마을 방송 학성기탑이 있는 부근의 계동길에 전면이 약 25m 정도 접해져 있는 약간의 유실수가 식재된 현재의 주말농장이 되겠고 토지 옆에는 폐구거 구규지가 도로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연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해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지만 군철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이나 건축, 건설사무소 설치, 창고 및 복지시설, 휴게시설, 대중음식점, 휴게음료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예상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담양읍 백동 4건에서 무정명 방향 무정로 진행하여 5개 해전 교차로를 경유하여 무정로 계동길 3거리에서 계동마을 앞쪽에 있는 계동길에 접해져 있는 그러한 단일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 및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집업 및 매매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이해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기회 담양읍 소재지 부근에 이러한 도로에 접해져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는 멋진 그러한 토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엄선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Fans 사랑스러워 나ys ank 제보 사랑스러워 사 consider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